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장전 전략 앞서서 좀 세워드렸는데요. 뉴욕 증시도 연휴와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제한된 지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별적으로 특징적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뉴욕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지수가 박스권 안에 갇힌 채로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양상 어제 우리 시장에서 좀 포착이 됐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지 혹은 또 시장을 이끌어줄 주도주가 나타날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서 장중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411포인트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0.33% 하락한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0.76% 정도 하락한 채로 713포인트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는 내내 흘러내렸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이 약세를 좀 탈피해서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는데요. 이성훈 차장, 임상현 파트너, 사연관 차장 그리고 유영아 과장까지 모시고 네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흐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에 저희가 전략 채워드렸지만 장이 개장하기 직전 저희가 꼭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들도 짚고 넘어갈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을 하면서 세계인들의 축제는 시작이 됐지만 글로벌 증시, 투자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염준의 고강도 긴축 행보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또 게다가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왔죠. 도시 봉쇄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대지수는 모두 1%대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지수도 모두 내림세를 연출한 가운데 우리 시장 양대지수 오늘도 역시나 약부합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 넘게, 코스닥은 0.7% 넘게 내림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보다 자세한 이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1,350원대까지 뛰어오른 가운데 외국인들은 1,600억 원 규모의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등 시당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파란불을 켜는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이 고안율의 수혜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홀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또 SK하이닉스와 시가총액 순위를 바꾸면서 코스피 시총 3위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편 오늘 아침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4조 원을 투자해 미국 테네시주에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간밤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 부진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소식이 과연 오늘장에서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장 삼성전자부터 LG화학까지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이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0.33% 약 부합하면서 6만 1,2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SK하이닉스가 1.51%, 어제장에 이어서 큰 낙폭을 키우면서 4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8만 5천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2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모든 종목이 어제 새파랗게 멍든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5거래일 연속의 하락세를 이어간 자동차주를 비롯해 삼성 형제들도 1%대의 약세를 보였고 또 네이버는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규제안이 예고된 가운데 4거래일 연속 낙폭을 키우는 모습 함께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현자차는 미국과의 배터리 합작법이나 공장을 2026년 1분기부터 가동할 것이라는 소식 내놨는데요. 이 소식이 오늘 장에서 과연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체크해보시죠. 삼성 SDI만이 1.59% 상승하면서 70만 5천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상승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종목들은 하락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2.48%, 거의 2.5% 가까이 주가가 빠지면서 5만 5천원 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아도 1% 넘게 주가가 빠지면서 6만 4천 5백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하락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무려 1,200개가 넘는 종목이 파란불을 켜내면서 하락 종목 우위의 장이 또다시 연출이 됐습니다. 기관의 거센 매도세가 정말 무서웠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내면서 내려앉았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모두 주저앉으면서 낙폭을 키워간 가운데 제약 바이오주도 2% 가까이 미끄럼틀을 타는 모습 함께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스타 2022에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던 카카오게임즈도 2% 넘게 내려앉았던 하루였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0.09%, 거의 보합권이지만 빨간불을 켜내면서 10만 5,5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상승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밖에 카카오게임즈도 거의 1% 가까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4만 2,800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밖에 셀티로니스케어는 보합권, LNF와 LHLB는 약세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검은사막의 시연 소식에 강보안 마감했던 펄어비스,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1.85%, 급등하면서 시총 순위를 8위까지 끌어올린 리노공업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한편 블루칩들을 묶은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는 소식 전해왔죠. 시가 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비엠, 셀티리온, 헬스케어, LNF와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리노공업, 천보는 포함이 됐지만 HLB는 불성실 공시 논란에 제외가 됐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장에서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체크해보시죠. 에코프로는 0.97% 빠지면서 12만 2,400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노공업도 0.88%, 천보도 1.56% 약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셀티리온 제약만이 500원 오르면서 6만 6,9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상승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잇장, 특히나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업종별로는 카타르 월드컵의 기대감 속에서 일부 음료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또 중국의 코로나 이슈 속에서 화장품주들은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부진하는 흐름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그 속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있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인디에프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인디에프는 쌍용건설이 사우디아아라비아 킹살만파크 사업 수주에 도전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죠. 어잇장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오늘장에서는 0.96%, 거의 1% 넘게 주가가 빠지면서 약보합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70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측정지 살펴보겠습니다. 새우 글로벌인데요. 어잇장 기지개를 켰습니다. 최근 5월 1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내지 못하고 있다가 네옴씨티에 사빅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어제 주가에 불을 당기는 모습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76%, 약보합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9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중앙 DNM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메인 트랜스와 함께 25억 원 규모의 공항철도 전동차 54차량, 그리고 통합 방송 시스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내놓으면서 어제장 29.97%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보합권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772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특징지 살펴보시죠. 제주 맥주입니다. 2022 카테르 월드컵 효과로 맥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제주 맥주가 가장 강한 이름을 보여주면서 19.89%, 거의 20%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38%, 약세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특징지 살펴보시죠. 레몽레인입니다. 최근 JTBC 금토일그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시청률이 고공행진하면서 제작사인 레몽레인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장 거의 17% 가까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빨간불을 켜내면서 1.47% 오른 2만 7,600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특징주 웰크론 한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사우디가 친환경 미래 도시 네움의 식수망 공급을 해결을 위해서 이 관련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강세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항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2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단밤에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 안에서도 블랙프라이데이 등 이런 대형 행사들을 앞두고 지금 현재 택배 파업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재봉사가 될 수 있다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약세를 띄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어떤 흐름이 이어갈지 바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재 지수가 떴네요. 역시나 약세 출발합니다. 코스피 0.56%, 코스닥은 0.41% 정도 하락한 채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개장 상황 짚어주실 전문가님 먼저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자세하게 개장 상황 짚어주시는 분이시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홍 차장님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내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약세로 좀 출발을 합니다. 개장 상황 어떤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네, 어제 약간의 분위기가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 중 시가 달러에 대한 강세 여파로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배됐죠. 역시 우리나라도 기술주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오는 약간의 차익 부분이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국제 유가 또 75달러로 급락하면서 이 선문시장, 상품선문시장 변동성이 컸는데 오는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에는 위칭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종목별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2차전지, 셀이나 또 소재, 또 바이오 쪽의 낙폭이 차익이 좀 심했죠.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볼까요?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상승 출발하는 모습, 대부분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좀 상승 출발하는 업종은 의료 종류 업종입니다. SD 바이오 센서가 1.38%, 우진이 0.77%, DI가 0.2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의학파업종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동홀딩스가 3.5%, 일동제약이 2.83%, 그리고 대원제약이 1.7%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일동그룹주들의 상승세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에 대한 부분이 눈앞에 지금 왔다라는 얘기가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고,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증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코로나 관련 주요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업종도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부통원이 8.5%, 난광통원이 3%, 범양권영이 1.63%, 코롱글로벌이 1.53%, 사모개발이 1.01%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러 건설업종 관련주로서도 업종 전체적으로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건설업종 다음에 기계업종도 역시 내용시티 관련주로서 시장이 많이 부과를 봤죠. 지금 현재 케이시코트렐이 9.2%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건설계가 3.94%, 조선선제가 2.23%, LIG 넥스원 1.86%, 한신기계가 1.56%,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1.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트코가 1.08%, 수산중공업이 0.96%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건설기계 업체들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매수세가 좀 두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강한 매수세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타 제조, 지수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피쿠그램이 지금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엥크 코리아가 5.3%, 듀오백 1.5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종도 괜찮습니다. 중소형 건설 나마토건이 20.26%, 그리고 우원 개발이 3.7%, 웰크론 한택이 3.01%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우선 웰크론 한택도 그렇지만 어제 물 관련 종목들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오시티 어떤 해수 담소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과 미팅했다는 얘기도 들려지면서 웰크론 한택뿐만 아니라 다른 시노펙트나 이런 기업들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기계 장비 업종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BHI가 4.08%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서연탑 메탈이 2.91%, 대부마그네텍이 2.63%, 신도기연이 2.23%, 서한기계공업이 2.17%, SBB테크가 1.9%, DSK가 1.77%, 하나기술 1.71%,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64%, 코안테크가 1.5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체도 시장에서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정보통신 1.1%, 나이트정보통신 0.75%, 버킷스튜디오가 0.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 제약주도 괜찮습니다. 인벤티즈랩이 7.45%, 한국BNC가 2.97%, 제노포커스가 2.91%, 휴마시스가 2.1%, 메디톡스가 1.68%, 시젠이 1.61%, 올리펠트가 1.54%, 안국약품의 1.4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통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PN풍량이 4.43%, 그랜디언튼이 3.15%, SD는 3.13%, 까스텔바작이 2.97%, 아가방컴퍼니가 2.65%, 우리로가 2.4%, 워니큐브가 2.1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 쪽의 상위 전목을 볼까요? 지금 코스피 시가 쪽의 상위 전목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0.98% 하락, 엘제노스를 1.75% 하락, 삼성바이루스가 부하, 에스키아닌스 0.81% 하락, 엘제화학만 지금 1.76%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시장들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엘제화, 미국의 양육재 공장 설립했죠. 미국 안에서도 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95만 원까지도 높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양육재 생산 케파 같은 경우가 올해 한 2만 톤, 그리고 한 2026년 같은 경우에는 26만 톤에서 2만 톤 추가된 28만 톤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엘제, 에너스 솔루에이션, 엘제화학, 역시 양육재에 대한, 양육재 기업에 대한 지금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도 유독 엘제 그룹주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좋죠. 그리고 엘제화학과 엘제화학과 엘제화학을 납품하는 소재 업체들, 그리고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덩달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공장이 4조원가량의 금액이라고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공장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SD 0.29% 하라, 현대차가 0.6% 하라, 네이버가 0.55% 하라, 기아가 0.46% 하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오늘 2% 이상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지금 없는 현재 상황이라서 조용히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기업은 많이 없고요. 오히려 지금 카카오페이가 3.28% 하라, 그리고 NC소프트가 2.51%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 상위 종목들 1위인 코스닥 시가총 1위 세트론 헬스케어가 0.15% 상승세를 보이는 걸 제외하면 1위부터 지금 18위까지 기업은 전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고요. WCT가 0.3% 상승, 그리고 오체 임플란트가 0.62% 하라, 시젠이 0.96%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 차분하게 흘러가겠지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의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부분이 의견이 좀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약간은 적극적 매수보다도 지켜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개장 상황에 비해서 조용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 튀는 종목들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관련돼서 개장 분위기와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까지 전해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차장님과 개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좀 눈에 띄는 종목 같은 경우는 LG화학 같은 경우 1%, 지금 2% 가까이 1.91% 정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 이외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도 좀 조용하고요. 개별 종목들도 오늘은 조용한 모습이네요.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더원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늘 이 시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도 리뷰 위주로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부터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는 법칙이니까 꼭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22선을 찍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수 같은 경우도 현재 미국 시장의 어떤 약세, 물론 현재 예정된 추수감사들, 그다음에 블랙프라이데이, 이런 연휴나 이런 빅이벤트, 그다음에 FMC회의 결과, 이런 복합적인 어떤 것들을 앞두고 약간 관망 심리가 약간 투렷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위협화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잠깐 보자면 오늘 양봉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은 22선 가까이 거의 다 하락을 좀 했고요. 여기서 만약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가 행보로 해준다면 22선과 만나는 어떤 부분들이 거의 필연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의외로 반전 강성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바닥다지기 하루 이틀, 승구르기 등락이 2, 3일 정도만 진행이 되더라도 22선을 만나기 때문에 지금은 불할 매수 관점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전체 스트레스 급등이 한 7일 연속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고점에서 보면 오늘 이제 7일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뭐 반등을 좀 시도를 좀 해줄 걸로 좀 생각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중시 같은 경우도 사실 나스닥의 흐름들을 보면은 다운은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나스닥의 흐름들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쌍바닥 몇 찍고 급등, 승구르기 이런 절반 정도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평선이 20일하고 60일하고 거의 크로스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어떤 시점에서 보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의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연말에 12월 달에 한번 강세 부분들이 연출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거의 나스닥과 거의 일치를 좀 해주고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해서 지수나 종목이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부분들을 보자면은 21선과 61선이 크로스되고 주가가 이 크로스점과 이격이 밀집했을 때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 강해진다. 상반 변동성이 제가 주장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물론 이제 개세하라기일 경우는 추세이탈이 되고 깨고 강력하게 내려가는 어떤 변동성이 되겠죠. 그런데 상반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고 현재 시장을 좀 대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비싼 부분들 그래서 이 평선이 크로스가 되려는 종목군에서 일시적으로 급나가는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끼워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 잠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남아토곤, 난광토곤, 삼부토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치인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불고 있는 현재 네옴 시티 관련된 종서형주의 참여 관련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약간 올라와주고 있는데 아직 오르지 않는 부분들을 보자면은 현재 삼부토곤, 삼부토곤도 나름대로는 인맥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강력한 양궁이 나와주고 있는 사항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 오르지 않는 부분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남광토곤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난광토곤도 마찬가지 중동 건설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밀리서 상당히 반증이 됐고 이번에 인맥관련주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한 번 관심을 좀 가진 부분들은 코론글로벌, 그러니까 원팀 코리아 수주에 들어가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론글로벌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 번 큰 폭의 상승도를 보여주고요. 한 번 큰 조정도를 보여주는데 20에서 가까이 약간 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크로스는 미리서 나왔죠. 크로스 밀려 시점에서 주가가 극락은 매수신호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현재 코론글로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매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어떤 흐름으로 일단은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고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건설주 섹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건설 기계, 현대 건설 기계도 사실 여기서 현대 건설 기계, 현대 건설, 현대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바닷건에서 말씀을 드렸던 정북인데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항이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네옴 시티의 수주전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번 방한을 기점으로 해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수주전이 12월, 그 다음 1월 이런 부분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번 회담 성과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우디 답방 형식으로 또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정식 수주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번 네옴 시티뿐만이 아니라 방산, 온전까지 거의 확대된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지표, 어떤 과거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이쪽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쪽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아직 오른 부분들이 약간 적은 약간 중소형주 종목분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현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현탄메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체 약세를 보여주고 일시 약세를 보여주고 이 평선이 크로스가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죠. 이런 움직임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 중에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순환매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은 대부분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약간 뭐 시청이 가벼운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21선까지 약간 밀려주고 있습니다. 밀려주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저점 매수 관점들도 한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상승률 순환매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잠깐 보면은 이제 도아의 인지리형 같은 경우도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보면은 최근 어떤 급등에 대한 절반까지 빠진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2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이 되는데 바닷본에서는 절반을 좀 떼는 과정에서 일시로 이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 초점이 약간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을 바라보고 싶다. 세우 글로벌 차트도 약간 시청이 가벼운 네온시티 관련된 부분이 어디부터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네온시티 세우 글로벌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브리핑 서울경제TV 리돈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해 봤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와 더불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형관 차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연결이 지금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 현재 개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사들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폭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더불어서 기관도 지금 현재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들이 51억 원어치, 기관은 170억 원어치 순 매수 기준 유지해주고 있고 외국인은 170억 원어치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폭이 크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151억 원어치, 기관은 79억 원어치 현재 쌍글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만 코스닥에서 255억 원어치 사들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금 현재 강보합권으로 약하지만 좀 전환이 된 모습이네요. 이런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연결해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브리핑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외에는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찾기가 어려운 장인데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특별한 상황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수급 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 20분가량이 좀 지난 시간인데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7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기전자의 매도는 쏠려 있고요. 그 외에 화학, 의약품, 철강, 금속, 운송, 장비 그리고 이런 쪽들에 한 100억 미만의 매도가 들어왔어요. 다만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쪽들도 있는데요. 역시나 양은 크지는 않습니다. 기계 쪽이라든가 금융업 그리고 증권보험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증권보험 그리고 금융업 쪽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있었죠.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보험주 중에서 메리츠 화재,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증권 쪽에서도 메리츠 증권이 상한가를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자회사로 전체를 다 편입한다라는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손해보험주 중에서는 메리츠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 외에 하나 손해보험도 3%에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건설기계 관련 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일단은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상승을 해오는 과정들에서 그동안 채굴하지 않았던 원자재들을 채굴하기 위한 건설기계의 수요가 폭증을 한다는 말씀은 제가 몇 번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대창단조가 10%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우상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이 테마성으로 단순히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는 반증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현대 건설기계도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린 각도로 올라가면서 테마 성격을 띄고는 있지만 주가 흐름 그리고 실적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근거 있는 주가의 상승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밑으로는 디와이 파워, 진성 DC, 흥국 같은 종목들도 4%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두산 프라코나 서연 탑 메탈 이런 종목들도 3%의 강세를 역시나 보여주면서 건설기계 관련 주, 사실상 손해보험에서는 메리츠 화재가 대부분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외했을 때에는 오늘 가장 강한 특징 섹터는 건설기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구미토론은 토스 관련 주들의 움직임도 좀 있습니다. MBT라던가 이월드, 다울 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들이 2에서 5%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의 중소형주,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약간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나마토건이라는 종목이 오늘은 21%대 강세를 보이면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삼부토건 같은 종목도 10%의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 쪽에서는 메리츠 증권이 상한가 들어가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흐름들은 보이지 않아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강보악벗 정도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악병실은 어제에 이어서도 또 강세 흐름이 이어지네요. GH 신소재, 거의 5%에 달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Y라던가 코오롱 글로벌, 신성 2NC가 1%대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원자력 쪽에는 더 있겠네요. BHI가 오늘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정기술과 두산에너비리티도 1에서 2%대 강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삼성전자 약보합에 머무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가량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 상황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나온다고 보기에도 조금 힘든 구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지금 쉬고 있는 상태에서 연기금 정도만 17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라면서 소량이긴 하지만 개인들이 전부 다 사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는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엘젤널티 솔루션도 강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SDI가 0.7%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반대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유 쪽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조금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엘지와 굉장한 요인도 강하네요. 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단숨에 70만 원을 돌파해버리는 이런 파동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죠. 우리 미국에서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쪽 테네시의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엘젤널티 솔루션이 물적 분할이 될 때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거 빠지고 나면 엘지 화학에 남는 거 뭐냐 그때 남는 게 있죠. 당연히 배터리는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재 이런 쪽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배터리만 떼어낸다고 해서 평가절하를 받았던 대표적인 종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미 배터리, 2차전지, 전기차 이런 쪽들은 방향성을 확고하게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90만 원 이상 부분에서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황제주 100만 원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외국인들 지분 늘리기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엘지 에너지 솔루션과 엘지 화학은 동떨어져서 배터리를 떼어냈다고 해서 엘지 화학에 남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이쪽이 향후에 엘지 에너지 솔루션과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양극제 공장을 테레시 미국에다 설립하면서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메이드 인 USA, 세액 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규모의 경제로 그런 효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은 일단 120 주선을 아마 돌파 시도를 할 거예요. 대략적으로 72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그 선이 돌파가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으로 현대차 기아는 오늘도 약한 모습이에요. 각각 0.6%, 0.2% 빠지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약합니다. 이런 것들 단기간에 연말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관 외국인이 특히나 기관 쪽에 투심이 팔고 나올 때는 같이 나오시라고 했어요.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이게 바로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반짝 수급 유입된 이유에는 매도 그리고 지분 줄이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카카오뱅크도 많이 빠지네요. 3.5% 하락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은 그래도 지분을 계속 산다고 사는데 기관 쪽에서 투신 중심으로 수익률 게임에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메리츠 화재와 증권과 더불어서 메리츠 금융지중은 지금 기세 상한가로 들어가 있죠. 점상이라고 하죠. 굉장히 강한 흐름들 보여주면서 오늘 금융 업종에서 시세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 시장 살펴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전문가님들이 쭉 이야기를 해 주신 대로 시장에 오늘 큰 변동성은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기는 어떨지 시장 분위기를 계속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의 유영화 과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상황 지금 앞서 쭉 살펴보고 있고 지금 현재 개장 이후에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시장에 큰 변동성이 없는 모습입니다. 시장 어떤 포인트로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전입입시장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오늘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지지선을 뚫지 못하는 저항선을 뚫지 못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5포인트 하락해서 2417포인트로 지금 0.06% 마이너스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하락해서 1716포인트 보이고 있는데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좀 매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분 내에 조금 매수를 다시 하는 흐름을 보이니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플러스권 진입을 했다가 지금 다시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어요. 외국인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좀 마이너스 폭을 좀 늘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선물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시장은 계속 외국인이 이끄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장 막판까지 이렇게 좀 마이너스 흐름을 보일 가능성 높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전일 유가의 급격한 변동이 시사를 하는 것처럼 일단 시장 자체가 경기 불황 우려가 계속해서 부상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다가 연준의 최종 금리 레벨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으로 호재보다는 악재 성격의 재료들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조정을 다시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아무래도 단계 급증했다는 점과 그다음에 시장이 다시금 경기와 실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방향성은 위쪽보다 아래쪽으로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증시의 안 좋은 재료들인 달러 강세나 국제금리 재상층이 증시의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재성 재료를 어쨌든 시장 소진을 했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악재성 재료들도 시장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는 이게 어떤 급락을 가져온다라고 보기보다는 최근 급증에 의한 조금 일부 되돌림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방향의 패팅보다는 밴드권 안에서의 박스권 흐름의 경로를 좀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되는 미국 증시의 조정과 중국발 코로나 봉쇄, 불안 등이 전반적인 국내 증시의 반등 탄력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악재가 지금 수년이로 부상한 부분을 단기로 좀 해소하는 구간, 소화하는 구간을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APEC 회의 이후에 시진핑 주석의 코로나 밀접 접촉자 분류로 인한 격리설이 제기되는 것과 같이 금일 중국 봉쇄 조치 강화 우려 등으로 중국 관련 소비주나 애플 관련 IT 별류 체인주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6% 하락세를 보였는데 결국에 이 부분도 중국 봉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크게 일단 하락을 했기 때문에 2차전지도 지금은 플러스권을 일단 유지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기술적 분석상으로 하락 다이버넌스도 일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정도 염두를 해두시고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치코스닥 모두 과거 추세적으로 좀 조정을 들어갔을 때 5일선이 21선에 하향 돌파하는 데이드 크로스가 나올 경우에 더욱 하락 추세를 좀 강화하는 흐름이 보여졌었는데요. 현재 5일선이 21선으로 향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드 크로스가 나오는 하향 돌파하는 부분이 생기는지 이 부분 모니터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체크해야 될 이슈와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과장님 어떤 이슈와 특징주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이제 건설기계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최대주주가 지분을 늘리고 있는 대창단조를 좀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대창단조가 리포트가 나오면서 11%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고가 돌파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과도하게 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장소반인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장 막판까지 더 거래량은 아마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쫑쫑한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 아마도 한번 챙기는 타이밍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많이 이제 수익을 보셨다면 좀 한번 챙기는 타이밍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 기관 수급이 유입된 섹터를 주요하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에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와 애플의 XR 디바이스가 공개되는 1월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XR 디바이스 관련 주인 뉴플렉스나 나무가족으로 수급 상위에 포착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섹터로 다시금 수급이 유입되는 것은 최근 2주 정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내년 1월까지는 XR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플렉스의 경우에는 이제 FPCB를 메타 디바이스 양으로 솔벤더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일단은 실제 수혜주라고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나무가의 경우에는 이제 3D 센싱과 관련된 중요한 3가지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당히 부각될 수 있고요. XR 디바이스의 출시 모멘텀을 지금 톡톡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선호하는 두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XR 디바이스 모멘텀 발생 시에는 좀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가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잘 찾아봐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CES에서 XR 디바이스와 함께 부각될 만한 섹터는 로봇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내년도의 어떤 주도 섹터 중에 하나를 또 로봇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죠. 이 로봇의 성장과속시킬 만한 모멘텀은 단순한 기업 모멘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에 지금 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물가와 임금 상승이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임금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 중인데요. 이런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했던 이민자 유입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로봇 채택률이 낮았던 국가들 특히나 미국과 유럽인데 상호 임금은 이들 국가 위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각 국가들의 로봇 채택률이 상승할 가능성 높아지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로봇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우선시해야 되는 로봇주의 기준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성장성이 가장 가파르게 예상이 되고 있는 협동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을 했는지 세 번째는 미국 시장에 지금 수출 레퍼런스가 있는지 그다음에 4족보행이나 2족보행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네 가지를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나 세 가지 정도라도 교집합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주가 퍼포먼스는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위에 해당하는 로봇 그리고 교집합이 되는 종목들 한번 살펴봐 드리면 우선 주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주산인데요. 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로보틱스의 실적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한 LPG 그리고 2족보행과 협동 로보틱스 강좌인 네이모 로보틱스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수급이 오어진 종목으로는 로보틱스 정도가 우선 관심 대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와 거기에 맞는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관련돼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시간 통해서 특징적인 종목과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흐름들 짚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쭉 해주신 것처럼 큰 변동성이 없는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요한 이슈들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후짱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